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 7 칠린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맛이 왔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또 세게 와 가지고 오늘 또 병원도 갔다 오고 일도 하고 바쁘고 조금 지쳤어요 아 사실 영상 촬영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계속 재채기가 나고 막 힘들어 가지고 아 그래서 좀 잠잠해질 때를 좀 기다렸다가 약을 먹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상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언급할 아티스트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건데 참 지금 태국 힙합 시장을 보면 이렇게 예전만큼 막 제가 웹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그런게 아니라 일부 아티스트들은 언제나 그랬다 한듯이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제 대표적으로 원밀을 꼽았고 그리고 원밀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다이몬드 MQT 같거든요 정말 꾸준합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공백이 중간에 생기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던 거를 계속 오랫동안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좀 좋아합니다 저도 뭐 유튜브를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의 루틴을 정해서 계속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가지 변수도 많은데 근데 다이몬드 MQT는 원밀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려왔듯이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올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좀 멋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원밀과 함께 저는 생각하기에 태국식 먼블 랩의 어떤 센세이션을 갖고 온 래퍼였다 그래서 다이몬드 MQT의 랩 스타일을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독자분들은 이제 태국의 릴테카 같은 래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타일의 래퍼들이 태국에도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하나의 확실한 색깔이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앨범을 내는 주기도 보면 꾸준합니다 공백기가 특별히 잘 없어요 그만큼 되게 허스라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라서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40분 전에 올라왔고 제목이 판다입니다 프로듀스 960솔이 참여를 했습니다 960솔 오랜만에 또 프로듀싱하는 곡을 들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곡이 너무 좋아요 아 그 피아노 멜로디와 함께 칠한 다이몬드의 그 범블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지 가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몬드 MQT의 판다입니다 요 켈레스 끄렌토이 어호호오 채널 свою 뮤직비디오 배 DP 사 vocal 아래 저і 채널 어우 시작부터 되게 화끈하네 아 음 아 피아노 멜로디가 사기야 완전히 아 아 근데 솔직히 다른 텡래퍼들 랩 들어봤을 때 진짜 독보적이지 않습니까? 어린 나이임에도 인기도 굉장히 많고 인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 확실히 이런 랩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어떤 장르가 된 것 같아서 되게 피아노 선율과 함께 뭔가 흐느끼는 듯한 느낌으로도 플로우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도 재밌어 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제가 뭔가를 하나 봤는데 아니 곡 제목이 판다다 보니까 나이키 덩크로우 판다를 옆에 갖다 놨어 아 이것도 좀 재밌네요 참고로 덩크로우 판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잘 안 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신었을 겁니다 가만 들어보면 되게 곡 자체가 서정적인 느낌도 있으니까 약간 나이몬드의 독백 같은 느낌도 들어요 랩이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스타일을 좀 생소하고 좀 낯설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진짜 제가 옛날에 처음에 막 영떡 같은 래퍼들이 나와서 멘불랩 이렇게 뱉을 때 생각해보면 근데 몇 년 뒤에 지나고 나서의 나를 보니까 어느새 저는 이런 랩에 적응되어 있었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보면 볼수록 덩크팬다를 갖다 놓는 건 너무 재밌다 로고 자체를 보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또 올레리데드의 멤버잖아요 아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하고 있지 영엄 이런 래퍼들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이몬드만큼 허슬하는 래퍼가 잘 없습니다 아니 저는 유튜브에 알림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래퍼가 새로운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지 근데 원밀하고 다이몬드는 항상 일정해요 다른 래퍼들은 좀 텀이 긴 편인데 그만큼 또 태국 힙합에서 팬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래퍼 두 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원밀과 다이몬드는 또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기가 또 비슷비슷한 것 같아 보면 960 소울이 좀 뭔가 서정적인 트랙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R&B스러운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간 칠한 가창이 들어간 먼블랩으로 읍조리듯이 이렇게 뱉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아 영독이 이런 곡에서 벌스를 뱉으면 이랬을까?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오랜만에 또 리액션 비디오 찍어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제 그 다이몬드 스타일의 먼블랩이 이제는 좀 완성형이 된 것 같은? 예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봤으니까 조금 풋풋한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플로우가 그냥 완성된 것 같아 원밀처럼 내 바이브가 이 곡에 그냥 동화된 느낌이었어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